깨비가, 깨비가 저를 지금 이렇게 저, 저 치료비를 두겠습니다. 캣, 캣, 캣. 얘들 밀어, 밀어. 얘들 세간 쪽 안, 안 먹는다. 야, 이거 ADS 지워줘. 바로 연막 깔고 설계. 이거 10 가능, 이거 10 가능, 10 가능. 빨리, 빨리, 빨리. 써마, 써마, 빨리 와. 가능. 이거, 아, 된다. 야, 얘네, 저거 막아 놨어. 뭐야, 전부, 전부 틀려있어. 잠깐, 잠깐, 잠깐. 야, 나 뽕뽕이인데, 뽕뽕이, 뽕뽕이. 뽕뽕이, 뽕뽕이. 뽕뽕이, 뽕뽕이, 뽕뽕이. 응? 왜, 뽕뽕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왜 뽕뽕이. 나 그냥 뽕뽕이로 보여. 깼어, 깼어, 깼어. 나 간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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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간다. 아, 참,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뽕이 뽕뽕이, 뽕, 뽕뽕. 왠이. 연막. 연막 갈랐어. 연막 갈랐어. 아, perse. 우리 있는 곳 있어줘요. 어디갔어. 저기 있어. 내꺼 소름 돋네? 야 내 앞에 하나있다. 야 이거 콜 해줘! 콜 해주면 내가 뽕 쏠게 콜 없어! 콜 없어! 콜 없어! 아 뭐야! 왔어 위에! 다시 왔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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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기고치 뽕뽕이! 아허! 저 좀 봐주세요! 어디 봐줘야돼요? 우리 바깥에 한 팀 스모커 노래 봐! 노래 봐 하나 있어요 여기 이리로 봐 나도 계속 먹었고 나는 요 시누야가 좋더라 이거 뭔데? 뭐해 걸리는거지? 연막 깔테니까 들어가보세요 뒤에 봐주세요 아 부장이야! 얘들 없어 갈아올게! 나이스 중계 중계 대차님 이거 와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틀린다! 설에요 설! 라스트 중계였대요 미션일거에요 미션일거에요 미션에 다가시 미션 다가시 못들여왔네 확인 중 다가시 리즈 복도 기역자 복도 다가시 다가시 속이 못냐라 위증조건 안보이고 비즈 바로 문긴네 바로 비스피 비심만 없는데? 대인지를 꺼 대인지를 가워놨어 야 얘들 또 글리치마 미친놔 니치는데 또 거 당겼어요 비즈 1층 6 다 북방에 룩이 있어요 나이스 닥 잡았어 나이스 룩 뒷방에 있어 룩 뒷방에 있어 룩 뒷방에 있어 깨줘야돼 여기 오케 오케 확인 롱상 뚫렸어요 드디치기 났어요 어 뭐야 안방 안방 1층 안방 비질 이거 내가 해줄게 1층 안방 비질 조심 깼어 깼어 이동방비 깼어요 글리치한거 아 반대쪽으로 리전 다갔어 리전 다갔어 올라갈게요 캐슬 계단 나이스 라스트 1층 1층이였어요 이거 계단 올라와야돼 나 금방 보고있어 나 금방 쐬고있어 잡으러가자 눕지마 있을게 아 아 아 음 아 아 아 Sent You know what to do 다시 들어갑니다 I got lost 클레이벅스, 어디있어? 어디있어? 안돼! 다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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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이코 에이스 로케이션은 컴퍼맣 디퓨전은 왜 저기지? 어 뭐야, 기념품점에 엘라덕 박혀있어 있다는 뜻이죠 전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어,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가자, 내가 먼저 간다 들어가라, 좋아 뭐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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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고아이네 죽었다 있었어 고아이네 코비 각이었는데 가자 잠깐만 아, 시발려나 시발려나 이겨라다 여기 100개 죽었어 죽었어 조민 같은데? 하하하하 시발 간다 잡았다 오오오오옹 아임 우스잉 저 킬 왜 이렇게 많이 쪘어 에듀터가 깼어요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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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드록을 모이기니 그냥 들어갈게요 이거 잡았어? 설할게요 계단 올라오는 거 아니야? 뭐 반대 집에 있거나 하겠지 아! 오! 도구도구도구? 미술중 비다가 열렸어요 야 케비 2개P 2개P 예! 민카이 뮤토이 있어 아, 나이와 아, 사이단 1매しまってない 아처금 저거 저거 으으으으으으으으 그거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만나요 액티비티드